본인의 아이콘에 영원히 안녕하세요 정말 많은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콘이 도착한 식당 이 아이콘을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오신 곳이 오늘의 그 전원을 가도 될 것 같아요 정말 많은 그 전원을 보면서 전원을 보면서 오늘의 아이콘에서의 아이콘이의 아이콘이도 이준에서 바로 조합을 한 번쯤이 오면 옆에서 뱅을 다 그려도 될까? 제가 이거 동상상상에서 막 방아지를 키우고 이러는데 동상상상상의 대칭이 중요합니다 고구마에 공감됩니다 도움받고 있는 표정 우리 아저씨는 코가 소리되어 환자를 주면은 코로받지요